대통령실 앞에서 70대 남성의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.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7살 남성 박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박 씨는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, 막아서는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각각 복부와 팔을 다쳐 치료받고 있고,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